세팅영화 아이 덕산저격수님 하이예요 반갑습니다 우와 캐릭터 진짜 많네 정크래사트 아 또 세팅님 만 죽이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왜왜 나만 저 죽이려고 하는거야 다들 어? 아잇 제가 잼으로 죽었죠 다시 가겠습니다 아잇 아 여러분들 지금 연습게임이죠 연습게임 저 이제부터 어? 님만 죽입니다 어? 날 날 화나게 했어 두사람 어? 아 겐지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황금무기 겐지 보여드릴게요 날 날 화나게 했다 발사 나이스샷 반사 읏 읏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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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나이스샷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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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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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지켜 날 지켜 어? 세팅을 지켜라 아 이거 망했다 도망가야돼 이거 이거 도망가야돼 이거 이거 죽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나이스샷포인트 아 맞다 이거 점령게임이지 점령해야죠 그렇죠 덕산 저격수님 오금이라고요? 정말 오금이 저래는군요 난 그냥 저사람들을 죽이는게 우선이야 이 게임은 저도 상관이 없는데 2라운드 스타트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가즈메 야메테 어잇 나이스샷 잡았습니다 이거 옛날에 할때 전략중에 바스티온 갔다가 위에서 쏘는것도 있거든요 이게 요즘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쯤에 와서 시즈모금 다이어 반갑습니다 다이어 반갑습니다 다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스샷 다이어 아 나 정말 여기 겐지가 있을줄은 몰랐네 라떼는 말이여 이게 최고의 전략이었어 아 그렇지 파라가 있었지 고우미너 저 발사 고우미너 저 발사 고우미너 저 발사 고우미너 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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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팅차이 세팅차이 4 10 11 10 11 감사합니다.